자 이번주부터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20문제입니다. 120문제인데 지적의 45문제 등기가 75문제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첫 40문제씩을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물론 등기는 강론 문제가 많아서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지적은 좀 단순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부터 들어가는데 책은 기출문제 200페이지 PC고 1번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이것은 법제 1조 2법의 목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그 밑에 해설에 있듯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보 및 부동산 종합공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국민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적법의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은 시험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내용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 효율적 관리 그리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바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보, 부동산 종합공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 및 이거는 해상교통의 안전 범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주의해야 돼요. 지적의 궁극적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면 여기서 관리라는 말과 소유권 보호. 이 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국가 관리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적에서 어느 이렇게 개발하거나 어떤 내용을 개선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다 이건 틀리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들이 나왔다. 그건 지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짐을 보시면 지적공보와 부동산 종합공보의 작성 및 관리 이런 말을 썼죠. 그 다음 2번은 토지에 관련된 지적공보 등록에 관한 사항. 즉 지적 자체가 토지 관련 정보를 지적공보에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보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 이것은 지적에서는 5대 이념과 연결돼서 지적공개주의라고 했죠. 지적공개주의. 공개주의 이념에 따라 이런 정보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공보의 제공에 관한 등록된 정보를 제공에 관한 사항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개선 이런 것은 여기서 일단 국토계획을 하는 것은 국계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지적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아까 이런 개선이나 개발 이런 말씀은 다 틀리다고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 토지 관련 정보의 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1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5대 이념과 연결돼서 정보를 제공해 준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법률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속하고 4번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조가 용어정의 문제인데. 2조 항상 용어. 이 법을 쓰는 용어정의 문제. 용어정의에서 단골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여기 2번과 3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도 지적공보의 종류 8가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무엇이냐. 또 토지 이동이라는 무엇인가. 또 등록전환, 축척변경,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 토대로 한번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변형시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용어정의 오른 걸 찾으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도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이것은 원래 지적사무원 국토교통부장, 국가. 즉 국토교통부장관 해야 될 업무를 우임했다. 우임. 우임해서 이걸 처리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이 시장이란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구청장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관청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소관청은 바로 국가기관, 국가사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안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 2번 지목이란 토지 주된 형상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지목은 주된 용도, 토지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목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도 지목주의. 용도 지목주의. 그 다음에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서. 축척변경은 항상 축척변경이 나올 때는 세 가지. 축척변경. 첫째, 지적도에서. 즉, 임야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된다는 거죠.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것들.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 예를 들면 1,000분의 1. 이것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가 정의되지.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확히 맞는 거죠. 4번 토지표시라면 지적공부에 토지, 소재, 집원,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토지표시 6가지 무조건 암결하겠습니다. 토지표시. 토지표시는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토지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소유자나 토지등급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토지표시 6가지 무조건 기억합니다. 소유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집원부여적이라고 하면 집원을 위한 단위지어로서 읍면동리가 아니고 동의나리. 집원부여적은 동과 리가 기준이다. 동리.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의미한다. 법정동. 그래서 행정동이 아니다. 일반 행정동이 이게 아니라 법정동을 의미한다. 동과리를 집원부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도 역시 같은 용어정인데 토지표시는 방금 나왔죠. 6가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집원부여적 동리의 준환지역인데 이건 법정동을 의미합니다. 지목이란 토지 지형에 따른 게 아니고 주된 형사에 따른 것도 아니고 뭐라고?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용도 지목주의다. 용도 지목주의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3번이 틀렸고 경계점이란 필질을 구입하는 선이 굴곡점. 이렇게 경계라. 경계와 경계점 차이가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계하는 선이다. 이 선은 도면 외에 있다고 했어요. 도면. 지상에는 게 아니라 도면 외에. 그리고 경계점이라는 말 쓰면 이 경계 한 번씩 꺾인 점. 굴곡된 점. 꺾인 점들만. 굴곡점을 말하고 이것은 지적도 임하도 도면의 도해 형태. 그림으로 표시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 좌표 값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계점은 점으로 끝나야 돼요. 선이 굴곡점이다. 그래서 경계점이란 필질을 구입하는 선이 굴곡점. 그리고 지적도 임하도에는 도해 형태. 그림으로 표시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된다. 그 다음 5번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은 반드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씀한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된다. 토지 표시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여섯 가지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음, 면적. 여섯 가지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언급돼야 됩니다. 용어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에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써 아주 중요한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지역국정주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보면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할 의무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누가 이것을 수행하느냐 국가를 대신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장관은 어떤 토지냐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모든 토지를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토지 표시,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표, 면적 이걸 조사해서 등록해야 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장관이 직접 모든 걸 못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이항해가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현실적인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현실적인 시장, 공수정장, 소관청이 결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게 하면 모든 우리나라 토지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미친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토지 표시 사항인 소재, 지목,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표, 면적 이것을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이 받아서 우인받은 지적 소관청이 이걸 결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기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토지냐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라고 했죠.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급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지적 국정주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지적 공급에 등록한 지번이나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에서는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 밖에 안 쓰세요. 토지 이용이라는 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지 이용이라는 말 들어갔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토지 이동, 이동 이것은 현실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지적에서 쓰는 고유한 용어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할 일이 생겼으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64조 1항, 2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조문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이제 토지를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하냐면 지적은 필지별로 등록한다. 그래서 1필지 요건이 무엇이냐 이걸 공부했었어요. 1필지가 되려면 1필지 성립 요건 즉 6가지 합병 요건도 같죠. 집원 부여적이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지목이 같고, 도면에 축척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1필지가 된다. 원칙, 여기는 예외로써 양입지. 양입지는 지목, 지목이 같지 않은데도 1필지가 되는 토지라고 얘기해줬어요. 지목, 지목동일 요건에 대한 예외, 지목동일. 여기는 예의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했다겠죠.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양입지. 양입의 제한 사유의 3가지 공부했었고, 제한.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첫째가 조홍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두 번째,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세 번째, 조홍된 토지 면적이 330% 초과할 때.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는 건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양입지까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거예요. 즉,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를 양입지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1필지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이게 토지 등록사항이다라고 표현했고, 이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토지 표시를 6가지 중에서 소재가 아주 문제 낼 게 없다. 그러면 지번 결정 방법부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 이게 중요한 거고, 좌표값은 따로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지번 결정, 지목, 경계, 면적에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거기 5번 문제가 바로 지번에 관련된 지번. 지번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지번 부여 방법하고 표기방법. 표기방법과 북서기본법 원칙,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세 가지라고 했어요. 지번의 표기방법, 그 다음에 북서기본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 지번 부여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는 거. 그래서 표기에는 토지 대장 지역도와 임야대장 임야도를 나눠서 임야대장 임야도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있고 이것을 단식, 숫자 하나만 나오면 단식, 그 다음에 복식 지번 나눴었죠. 예를 들어서 10번 지냐, 산 5번 지냐. 이게 단식 지번이야. 복식은 10의 3, 산 5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 이때 복식 지번 중 앞에 나오는 게 본번, 뒤에 나오는 게 부번. 이거는 표시를, 표기를 이렇게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북서기본법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해 나가라. 이걸 북서기본법 원칙.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번 부여의 흐름을 얘기한다 했지. 이 동, 리나 방향에서 전체 방향이 표시를 했을 때 지번 부여의 흐름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좌에서 오고 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겠죠. 어떻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토지 분할 시, 토지 합병했을 때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본 구조가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된다. 원칙과 예외 구조.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는 어떻게 하냐. 인접, 토지, 본번에 두 번을 붙여라. 원칙, 예외, 최종 집원에 본번을 붙인다. 세 가지 최원수라고 하겠어요. 최종 집원의 인접에 있거나 원거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치, 수 필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외로 가서 최종 집원 다음의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분할 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땐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해 줘야 돼요. 합병은 선순위 집원인데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고 했고 여기서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나오면 소유자가 건축물인 집원을 합병은 집원을 신청했을 때만 의무가 나오고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간다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확정 측량적 집원 부여 방법은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써라. 본번만 쓰는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겠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 경계, 경계에 걸친 집원은 쓰지 않는다. 이거 제외시키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집원과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할 때 일치할 때 이걸 제외시켜라.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집원 수가 부족하다. 그때 어떻게 하냐. 나머지를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하거나 또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준용하는 것. 준용하는 것. 언제냐. 첫째 공사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미리 집원 부여 신청하면 미리 부여할 때도 준용하고 두 번째 준용하고 세 가지. 사무선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축행, 집원변경, 축적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집원 부여 시. 그래서 이거 최근에 준용한 경우도 물어봤고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다시 여기서 사업계획도 이 표현. 왜냐하면 준공 전에는 아직 도면이 다 집원별 조사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계획도 도면이 있으면 이 사업계획도를 근거로 미리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항상 나오는 게 예외도 많이 나왔고 원칙도 알아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표기방법, 북서위원법, 토지 등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단골로. 그러면 5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1번처럼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 대장 임야 대장 임야 대장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라고 했고 2번 본번과 부번을 구상하되 본번 사이에 대시표시 연결하고 의이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축척변경 시행적 필지에 집원을 부여할 때 여기 지축행을 생각해 축척변경 축척변경 이건 종전지변경 본번만 쓰는 방법 최종지변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 3번에 그때는 그 지본부여적에서 인접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본을 부여해야 한다. 축척변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본부여할 때는 지축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축척변경이 이게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지변경이 종전지변경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본번 중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분할시지변경 보호 방법은 여기다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인접토지 본번의 부분은 이거죠. 신규등록증안시 이 방법을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신규등록대상토지가 신규등록은 여기 신규등록증안인데 그 지본부여적의 최종지변토지인접 최원수가 나왔어요. 최종지변인접 원거리 거리가 멀떨어있거나 여러 필지 이만이 나오면 최종지변인데 본번 두 번이 아니라 본번 그래서 4번은 예외이기 때문에 최종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동그라미치 본번 이렇게 본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번은 행정구역 개편 나왔어요. 지축행 여기 지축행 행정구역 개편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 말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세트로 따라가는 말 지적확정측량이 나오면 세 가지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이 표현이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단어는 세트 메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확정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적확정측량한 지역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한 지역의 지본부여 방금 주운용한다. 여기서 지축행 주운용하는 경우 이걸 지금 세 가지 기억하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5번에 3번에 틀렸고 6번 문제도 틀린 걸 찾아야겠죠. 역시 지본부여 방벌물을 물어본 겁니다. 1번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등록전환은 신교등호 같아요.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인데 예외가 세 가지. 최종지본에 본번을 붙이는 거 최원수가 나와 있으면 예외로 가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이게 뭐야 수필치 이게 숙현의 여러필치 그러니까 예외 최종지본 다음에 본번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종본번 다음 순범부터 본번으로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사무실 건축물 분할인데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나와서 그럼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지본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라고 하겠어요. 3번은 신규등록인데 대상 토지가 그 지본부여자 간이 최종지본에 인접해 있네 여기 최원수 그러니까 어디로 가 예외 최종지본 다음에 본번이야 거기다 부번을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최종본번 다음 순번이 본번을 붙이는 거지 부번을 붙인다면 틀린 거예요. 합병인데 주거사무실이라는 말이 나왔어 합병인데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나왔죠 그럼 신청이 있는가를 찾아보야 돼요. 거기서 주거사무실 등이 건축물인 경우에 소유자가 건축물 위치한 지본를 합병의 지본를 신청 동그라미 신청이라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 지본를 합병의 지본부여 하여야 된다 의무 하여야 한다 의무라고 하겠죠 그다음 5번 축척변경 시행지역입니다 지축행 지축행 이거 축척변경일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확정측량지역의 지본부여방을 준용한다 하겠죠 넘어가서 역시 7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조금 쉽게 나왔죠 작년의 문제인데 29의 문제지만 설명으로 틀린 것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 대장 임야 된 지번 숫자 앞에다가 숫자 앞에다 이렇게 산자를 붙여야 돼 앞에다가 산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북서에서 남동 북서경보건칙을 취한다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보번 구성하되 본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된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대시로 했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번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번 누가 버는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하는데 지번 부여지역은 동이나 리의의 준환지역이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장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인받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분할의 경우 분할호필지 중 한필지 지번 분할전지번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이 최종 2번 다음순번 2번 이렇게 1필지는 분할전지번 나머지는 분할전지번이 본번이 최종 2번 다음순번 2번 겹쳐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8번 문제도 보면 이건 28회 재작년 문제죠 지적확정측량 나왔는데 아까 세 가지 지적확정측량 즉 도시개발사업시행 지적확정측량 경계점좌표 등록보자 학성비치 이건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이걸 준용하는 경우 이거 준용하는 경우 이거 세 가지가 나와야 되지 지축행 이걸 차지해야 돼 지축행 그래서 첫번 기억 지번 변경 밑줄 치고 지 그 다음에 디귿 축척변경 밑줄 치고 축 니은행 행정교 개편 행 기억리는 데 세 가지 지축행 그래서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번에 대해서 나오는 건 결국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표기방법 북서기본법 부여방법 이거 세 개를 겹쳐서 여기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나온 건 여기 어려우면 여기 연결시킨 거 더 이상 깊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출제된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 지목에 대해서는 자 지목은 총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용도 지목줄을 취한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지목설정의 원칙 일주일 사용 기억해야 돼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중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중의 원칙은 실정법에 있는 것이고 용도경제용이나 등록선의 원칙은 학설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지목의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도면에는 약식부호 대장에는 정식명칙 그래서 지번 표기는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지번과 달리 지목을 표기할 때는 첫째 대장 대장에는 지목을 쓰는 칸이 있기 때문에 정식명칙 정식이름을 그대로 써라 그래서 주유소용지다 그대로 써주면 돼 28개의 코드번호가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에는 지목을 쓰는 칸이 없으니까 약식을 줄여서 부호만 씁니다 이 부호를 쓸 때의 원칙이 뭐냐 첫 글자 따라 쓴다 두 문자 첫 글자 원칙 24개를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외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네 가지 그래서 취업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천원 차량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천 유원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학교용지 때문에 두 번째를 따른 것이고 유원지는 유지가 유지를 쓰니까 못 쓰는 겁니다 주차장은 주유소용지 때문에 못 쓰는 것이고 주 때문에 공장용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기방법 부호가 나오면 천원차장을 써놓고 이것만 주의하고 나머지 다 첫 글자로 가면 돼요 전부 다 첫 글자가 있다 그 다음에 지목에 관련돼서 스물여덟 개 전부 다 지목에 대해서 스물여덟 개의 지목을 언급하고 있을 때 항상 본문에서 본문 중 핵심적인 단어 나열된 것 중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단서가 붙은 게 절반입니다 단서 다만 이런 경우 제외시킨다 이 말 붙어있는 거 다 알아 둬야 됩니다 단서 문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물여덟 개의 지목을 많이 물어보지만 이 표기방법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시면 지목의 구분해와 설명 이거 전부 다 스물여덟 개의 지목을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소수, 배수, 시설, 부지는 전부 다 이건 뭐다? 수도용지라는 지목이 있죠 맞고요 그 다음 2번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초정공사 준공인 토지는 공장용지라는 거지 산업용지라는 지목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하고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 이런 건 다 유지로 들어가지만 연왕골을 재배한다고 하면 답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게 연이나 왕골은 원래 벼, 미나리, 연 벼라든가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 식물을 재배를 한다 여기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면 이거는 답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연이나 왕골 이것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 왕골 등의 자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유지로 가고 연, 왕골을 재배한다면 답으로 가야 된다는 답 그래서 4번 지문처럼 3번 지문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이건 다 유지가 맞지만 연, 왕골 등을 재배라는 표현을 쓰면 어디로 간다고 답으로 가야 돼요 연, 왕골을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가 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거에요 재배한다는 표현이 4번처럼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유작물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 했을 때 제일 먼저 전 전 답이 구별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이걸 경작 방식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전에는 일정한 작물 재배하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 여기서 곡물 그다음에 원유작물 원유작물 그다음에 이 원유작물 중에서는 거기 보면 원유작물이라고 하는데 과수류를 제외시켜야 돼요 과수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시킨다 왜 그러냐면 과수류를 과수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는 게 제외시켜야 돼요 과수라는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과수류를 제외한 원유작물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 과수류를 제외한 원유작물이에요 그래서 포함한 게 틀린 거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도 원유작물 말고도 약초라든가 뽕나무 당나무 그다음에 묘모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인데 여기서 여기 다 끊어버리고 앞에 가만 물어봤죠 또 어떤 때는 뒤에만 물어볼 때도 있어 그리고 여기는 또 이번에는 과수류를 이걸 제외한다는데 이걸 과수류를 포함해서 잘못 표현한 거예요 이걸 지금 포함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아니고 제외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류를 제외한 원유작물 포함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또 이게 또 하나 들어가요 이거 말고 전에는 식용목적 죽순재배 식용목적 죽순재배지도 전이지만 주의할 게 죽림지 이 죽림지는 이건 임야에 들어갔어요 임야 자 죽림 대나무 사람 잘하고 있다 그럼 임야 죽순을 식용목적 재배했을 때 이건 이거 어디에 들어간다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림지는 이건 임야 임야에 속하는 거 일곱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임야는 살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수주감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일곱 가지가 나오면 이건 임야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 4번 지문은 과수류를 포함한 데가 틀렸고 뒤에는 중림지가 들어가 틀린 거예요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에 있어야 돼요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라 사적지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단서 단서 사적지에서 제외시킨다 여기서 제외시킨다 즉 이런 유적 고적 기념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키냐면 세 가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렇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학교용지 안에 공원 안에 그 다음에 어디 종교용지 안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회 때도 이렇게 나왔어 자 송리산 법주사 안에 종교용지죠 여기 국보인 쌍사적 등이 들어갔다 여기 국보가 들어갔다 자 여기에 사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주된 지목이 종교용지니까 여기에 주된 지목이 편입시켜서 양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종교용지지 주된 지목 주된 지목이 종교용지 따라간다는 거지 사적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세 가지가 나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된 지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적지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9번에 옳은 것은 1번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씩 바꿔놨을 때 눈에 확 띄게 없는 지목을 말했거나 그럼 금방 알아차리지만 조금씩 바꿨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축산업민 낙놈으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 부지는 목장용지냐 여기서 양입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상 나타나는 것 세 가지 주의하라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묘지 목장용지 과순 묘목과 이렇게 했죠 첫째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제외한다 즉 과수원에서 제외시킨다니까 대가 되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 부지는 대 묘지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뭐다 관리사무소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 세 가지 다 대가 되는 거예요 즉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래서 03번 4번 27번에 이렇게 세 가지만 건축 부지가 대가 되는 거 세 가지 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양입돼 버려요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라든가 관리사무소 부지 같은 건 전부 다 대가 된다 대 그래서 1번처럼 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 부지는 대 그 다음 2번처럼 물건을 보관 저장 위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는 보관시설물 부지 하면 이건 전부 다 창고용지라는 독립된 지목이 있어요 창고용지 틀린 것이고 3번 제조업으로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즉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 이것은 전부 다 공장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즉 공장용지가 주된 지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이든 또는 사원들이 기숙사든 주거용 건축을 묻지 않고 무조건 공장용지 안에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 지목 추구용지에 따라서 그래서 공장용지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식물, 주로 재배한다 그럼 이건 뭐라고 답이지 농지라는 지목 자체가 없어 답이라고 하면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이런 장물을 재배하면 답 그 다음에 용 배수로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는 인공적인 수로와 그 부속 시설 부지의 지목은 제방이 아니라 구거라고 합니다 구거도 자주 또 나와요 구거 어떻게 나오느냐 하천과 국어를 구별해서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은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다 자연의 유수 국어는 인공적 수로다 근데 자연의 유수인데 하천이 되려면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 규모가 작다 작다는 표현을 써서 그러면 이건 국어를 말하는 그리고 여기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자연의 유수라는 말 썼으면 하천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는 말 특별히 썼다면 국어로 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천에서는 거기에는 뚝 이건 제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어 근데 국어에도 뚝을 만들었다 그건 그냥 국어에 포함시켜요 포함시켜 제방이라는 지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용 배술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다 그리고 뚝과 이런거 전부 다 국어에 포함되는거지 제방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번도 역시 똑같은 28가지 지목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29에 작년 문제죠 1번처럼 일반 공주교 보건휴양 등의 적합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자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했다 공원이나 법률에 의해서 관계 법률에 따라서 공원이나 또는 녹지 그리고 결정고시되면 지목이 공원이야 공원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고시됐어도 공원을 제외시키는 거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첫째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로 갑니다 공원보다 묘지가 더 우선이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공원 자연공원 공원 지정됐으면 이거는 임야가 대부분이에요 임야 자연공원법상공원은 임야가 대부분이다 국립공원 계룡산이 뭐냐면 지목이 임야일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묘지공원과 자연공원법상공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렇죠 대부분 임야인데 그 안에 다른 지목도 있겠죠 그런데 국립공원 계룡산이다 그 안에 대부분 임야지만 즉 공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 공원 대부분 임야라는 거죠 공원은 아니다 법률에 지정고시됐지만 공원은 아니다 자연공원법상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라는 얘기고 2번 온수 약수 서구리동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다 이런 말은 나오면 이것은 저기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광천지 즉 광천지 단서에 보면 온수 약수 소리동이 용출된 용출구 이쪽이 광천지이기 때문에 운송하는 송수관 송의관 및 저장서의 부지는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잡종지로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3번처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벼, 연, 미나리, 왕골 벼를 뺐죠 여기서 그러니까 한 개를 딱 빠뜨리면 좀 이상해 느껴지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다 빼도 이거 하나를 일부러 뺀 거예요 뒤에 일정한 장소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그 표현이 나왔고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다 했으니까 답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이 양식, 번식 번식이나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뭐냐 양어장이 되려면 항상 육상에 있어야 한다고 했지 육상 해상은 양어장 양어장은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 토지 토지의 지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육상에 있어야지 바다에 있는 건 토지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자연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에 대한 소규모 수로 자 자연의유수 유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 소규모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간다고 국어로 가야 한다고 국어 하체는 국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로 가는 거 이건 맞았죠 하체는 틀렸고 그럼 나머지는 다 첫 글재라는 거예요 공어는 콩 목장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 그래서 연결이 틀린 걸 차려야 했으니까 첫째 어디가 틀렸어 목장용지 이건 목인데 틀렸고 하체는 처인데 틀렸고 양어장은 양인데 틀렸죠 그래서 ㄴ ㄷ ㄴ 번 ㄴ ㄷ ㄴ 번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나 하면 항상 옆에다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것만 이거 딱 써놓고 이게 있나 보고 이걸 찾은 다음에 나머지 24개의 첫 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존에 하나씩 지문을 넣다가 이렇게 박스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물어보면 약간 난이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13번 경계문제부터 보겠습니다